안녕하세요. 백계대사 반갑습니다. 증권투자 권유대행인 자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맡은 손재용이라고 합니다. 백계대사 반갑고요. 그러면 일단 이 증권투자 권유대행인은 어떤 자격이냐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좁은 의미로 딱 그 원래대로의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증권투자 권유대행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 권유대행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면서, 직원이 아니면서 투자 권유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투자 권유대행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으로는 펀드대행인과 증권대행인인데요. 이쪽은 증권대행인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증권은 대표적인 게 주식이라든가 채권 그런 쪽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좁은 의미로 보면 그런 쪽의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이 증권대행인 자격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금융사 입사를 위해서 면접 준비를 한다던가 또는 금융상식을 기르는 측면에서 아주 유용한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이제 많은 금융사 준비생들이 금융 3종이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뭐 증권투상, 파생투상, 펀드투상 이런 거를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거를 학생분들이 공부할 수는 없게 됐죠. 직원들이 보는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금융사 입사를 준비할 때 어떤 이제 금융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지식 같은 거 그런 쪽이 이제 너무 부족한 감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자격증은 바로 거기에도 딱 맞는 자격증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금융의 여러 중요한 분야들을 너무 깊게 다루지 않고요. 좀 이렇게 얕은 수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얕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뭐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금융상식이나 그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더 깊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금융사 직원들이 따는 그 자격증보단 또 조금 깊이가 얕고요. 하기 때문에 금융이란 게 어떤 것인가 알고 싶고 또는 이제 뭐 면접이나 이런 데서 대답할 수 있는 내공을 여러분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거에 상당히 적합한 자격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뭐 간단히 한번 소개를 드려보면요. 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 상품 중에 이제 요건 좀 넓은 의미고 금융상품을 다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뭐 은행의 예금이라든가 요런 거 펀드나 요런 것도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시장 있죠. 거기서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주식들이. 네. 그런 실무적인 내용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말고 채권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채권시장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권투자 이론들도 여기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투자 이론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기본적인 투자 이론들 그런 것들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 이 자본시장을 관할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도 역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특히 중요시하는 이제 금융사에서 고객이 오면 어떻게 투자 권유를 해야 되든가. 그쵸? 그 투자 권유 준칙에 관한 그런 내용들. 요런 것도 역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 권유를 해가지고 어떤 이제 고객의 재무설계를 하는 그런 쪽을 또 다루고 있는 투자 권유 사례란 파트. 요런 쪽도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쪽 내용들은 특히 이제 우리 금융권에서 굉장히 주옥 같은 내용들입니다. 요런 내용들을 너무 깊지 않게 그렇다고 얕은 것도 아닙니다. 딱 중간 정도의 깊이로 이렇게 무난하게 잘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와우패스의 증권 대행인 과정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돼 있는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정규 이론반이 있습니다. 요 정규 이론반은 말 그대로 금융투자 교육원에서 나오는 정규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규적으로 진행을 해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제 사례들도 많이 들어드릴 겁니다. 실제 시험을 보시는데도 당연히 사례를 아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고요. 이 교육의 제일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을 보신다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뭐 면접을 하신다든가 또는 금융 쪽에 내공이 필요할 때 굉장히 좋은 내용을 많이 들으실 수 있는 반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최종 정리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시험 대비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반으로 일단 공부를 하신 분이 정규 이론반으로 하신 다음에 최종 정리반으로 이제 넘어오시게 되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또 한 번 이제 문제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훈련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정도 마치시면은 시험에 이제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일 특강 같은 경우는 더 압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도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을 모아서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짧게 강의를 진행한 일일 특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200제 특강이라 하면 이제 문제 중에 200개를 고릅니다. 200개 골라가지고요. 아무래도 뭐 출제가 잘 될 만한 좋은 문제들을 골라서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면서 또 복습하면서 정리를 하는 뭐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여러분이 들으시면 뭐 시험 합격은 당연히 하실 수 있으리라 보이고요. 물론 이제 충실히 들었다는 존재하겠죠. 예 시험 합격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꼭 시험을 보시지 않으려는 분도 또 이걸 통해서 금융에 관한 전반적인 좀 넓고 예 깊이는 한 중간 정도 깊이 예 약간 얕을 듯 말 듯 예 그 정도 깊이의 금융 지식을 아주 충분히 쌓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저희 와우패스 강의의 장점을 이걸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금융 자격증 쪽을 15년 이상 운영을 해왔습니다. 15년 이상 운영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뭐 운영하는데 뭐 조금 조금 이렇게 운영한 게 아니라 15년 전부터도 우리나라 많은 은행들과 증권사들의 교육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연간 운영을 해왔고요. 그중에 또 상당 기간은 업계 가장 큰 업계 1위 회사였습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도 그렇고요. 이제 처음에 몇 년 빼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업계에서 현재까지도 가장 뭐 규모가 크고 예 교육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은행이나 증권사 출강들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예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저희 뭐 제자랑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최고 퀄리티의 교수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시제적으로 어떤 책 판매량이나 이런 걸 조회해 보셔도 저희가 뭐 가장 탑이고요. 예 이제 고놈비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수진도 가장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뭐 약간 자아자찬이라서 약간 이상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도 증권사 현업에서 실제 단연간 근무하면서 이 업무를 제가 실제 다 해봤습니다. 업무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 그런 노하우도 계속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그럼 이제 분위기를 여러분이 많이 익히실 수 있는 거죠.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금융자격증 강의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으로 그래서 여태까지 만 시간 이상을 강의한 우리나라에서 금융강의를 제일 많이 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는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펀드 투자 상담사 같은 시험의 경우에 예전에 이제 정식 시험 문제 출제 의원도 역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제 좁게 봐서는 이 자격증 따시는데 또 조금 넓게 봐서는 이 내용 금융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으시는데 예 좀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